앨런, 조사계가 여성형 거인이라 여겨지는 인물을 찾았다. 알아낸 것은 아르민이다. 아 깜짝이야 아르민이 거인이라는 줄 알았네. 머리가 비슷하잖아. 아르민이? 이번에 말로 확실히 생파하겠다. 우리는 이 작전에 모든 걸 걸겠다. 알겠나? 왠지 또 누구 죽을 것 같다. 소하지 말아주세요. 여성형은 생포한 두 구의 거인을 죽인 범인이며 아 그리고 너희 백사기 훈련병 어? 아 미친?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? 훈련병 동기 중에 있다고? 여성형 거인이? 얘처럼 그러면 순간적으로 커졌나보다. 그러면 이건가본데 거인 두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인의 삶으로 돌아갔나봐. 탈주한 거지. 여기서. 아 여기도 탈주 닌자가 있네. 누구지? 그래서 아르민을 가만히 냅뒀나 본데? 같은 동기니까 안 죽이려 했던 것 같은데? 큰 뜻이 있었던 거 아니야? 그래서 리바이 동료들을 싹 다 죽인 거 아니야? 리바이 동료들을 싹 다 죽으면 어 그 다음 음... 뭡니까? 계급 상승이 누가 되겠어요? 자신의 동기가 될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러니까 자신의 동기를 위해서 리바이 반 선배들을 싹 다 없애버린 거 아니야? 애니 얼음이 ストヘスクに… 兄… エレンを逃がすことに協力してくれないか? このままじゃエレンは殺される ウォールシーナ内の剣門をくぐり抜けるには どうしても剣兵団の力が必要なんだ アンタさ… 私がそんな良い人に見えるの 良い人…か… その言い方は… 僕はあまり好きじゃないんだ エニは… チンデレニョンになるのか… ジェネの後に助かるのか… エニは… 自分に良い人を呼んでいるだけな気がするから… 後に助かるのか… クルヨー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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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エニがこの話に載せてくれなかったら… エニは僕にとって… 良い人になるで… エニは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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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エニは誰にとって… エニは人間の話が聞いてる理由があるので… イエニはダマンを話すために… 極端に上がる… エニはない… ええ… エニは行くぞ… エニは… この地下道が… 外扉の近くまで続いているんだ… エニは何だい… 上下道の中へ来ても… 베렌은 항상 화나있습니다 얘가 또 츤데리녀 짓하네 이것도 아르민이 뭐 했나봐 어? 마르코가 범인인가? 딱 보니까 아르민이 또 애니 좋아하네 와 에렌 성우는 진짜 정말 돈 많이 줘야 돼 항상 화나있죠 뭔가 대사가? 감정 싫어서야 돼 저 연기 진짜 옆에서 더빙씨 들어가기 전에 뭔가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 대사 하나하나에 진짜 짜증이 실려있어요 정말 뭐야 애니가 여성형 거인이야?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뭐야 어 진짜? 어? 뭐야 개조렘 아 그러네 아르민은 살려줬잖아 제발 제발 와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애니가 왜이렇게 됐지? 혀 깨물어 혀 깨물어 아 개 과학적인 애니네 이거 어? 어 변신하는구나 와 개무섭 아 얘가 애니였어 진짜? 와 나 정말 반전인데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감사합니다.